일단 마겔을 쓰든 뭘 하든 일단 적소를 뽑아요 그리고 표리일체를 세트를 해놔 그리고 다음 턴이 됐어 다음 턴이 돼서 이제 적소 효과를 썼고 표리일체로 이제 빙검용 미라제이드가 됩니다 빙검용 미라제이드 효과로 얘를 버려요 레나투스 레나투스 버리면은 얘가 이제 턴 엔드 묘지로 버린지 턴 엔드에 융합 또는 퓨전 일맘마법을 서치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퓨전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서치하고 그럼 그 다음 턴에 이게 확정이에요 일단 이게 이 콤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드로오 아 신규 카드 안쓰니 혹시 신규 카드 내가 혹시 되게 안넣었니? 가지가지 하긴 하는데 공가드 한쪽도 드로우가 있으니까 나 저거 맞으면 많이 아프지 않나 아 내 나귀 중압하고 야 이 미친호 야 나머지 하나 뭐든 드로우면 됐었는데 왜 하필 니가 손패에 드로우 미라리야 하핫하핫 공격표시 당당하게 나가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표지지체가 나오긴 나왔어 이 손패가 많아가지고 하핫 하핫 하하하하핫 아하 증식이지 아 아 아녜 eg g Spider 하핫 avan 회사 난 지금 꼭 해야될게 있어가지고 너 근데 저거 안맞지? 뾰리일체 한번 써보고 싶었어 적손을 릴리스하고 적손은 빈검용 미라제이드가 됩니다 아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이거 해보고 싶어서 지금 뾰리일체 두 장 만들었는데 으응 더러웠어 정말 안녕 울어라 미라제이드 으악 용사다 용사는 제거해야 돼 용사는 지금 제거하는게 맞아 마법 가져오는건 괜찮아 내가 지금 주의할거는 내 엑스트라에 쳐다보는거지 너 증기받았어 임마 경멸용 다크함들 어차피 한장 더 파괴할거잖아 그치 정치기 아아 유니콘 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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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꿈과 희망 이건 퓨전 데스틴이야 아 왜 나가 임마 아하하하하하 노 노 노 노 아니 야 내가 지금 절망주인거 안보여 야후 추워 요 network ег사 وه이